그렇게 환경이 좀 없었나? 조금 예쁘다고 해야 돼. 사진 찍기까지 기다려야지. 한국인이랑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아 짜증나. 왜? 아 짜증나. 뭐 왜? 야 토르야. 어. 형 소개팅 똑같아? 아니 나 이번에 소개팅을... 나 진짜 잘해줬단 말이야. 아 도대체 왜 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야 거울 봐봐. 저기 답 나오는 거야. 거울 봐봐, 저거. 아 나보고 거울 보라고? 어. 아 형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진짜로. 아 나도 근데 장난 아니지. 야 진짜 토르야. 진짜 형 얘기 좀 들어봐봐. 왜 까는지 모르겠어. 아니 처음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야. 응. 그래 내가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계속 내 중간에도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우시네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 응. 군대도 까였어. 내가 왜 까였지 도대체? 형 그렇게 환경이 좀 없었나? 형 그렇게 환경이 좀 없었나?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 너가 귀여운 날은 이거 못생기는 뜻이야. 형 못생겼어, 여자한테. 형 못생겼어, 여자한테. 계속 예쁘다고 해야 돼. 아줌마 예쁘다고 해야 되고. 아줌마 예쁘다고 해야 되고. 어, 할머니 예쁘다고 해야 되고. 할머니도 예쁘다고 해야 되고. 할줌마도 예쁘다고 해야 되고. 할줌마도 예쁘다고 해야 되고. 할줌마? 할줌마. 할줌마는 뭐야? 아줌마 할머니 중간이. 아줌마 할머니 중간이 할줌마야? 아 무조건 이쁘 돼야 되는구나 아 형 그렇게 한국의 여자 못 만나 아 못 만나? 어 아니 그리고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음식이 나왔어 파스타 집 같단 말이야 파스타가 나왔어 근데 내가 파스타 나오자마자 내가 되게 친절하게 매너 있게 그분한테 먼저 퍼서 내가 이렇게 떠다주고 내가 음식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가 해줬어 근데 까였어 왜 까였어 나 도대체 형 그렇게 한국의 여자 못 만나 못 만나 내가? 어 형 사진 찍기까지 기다려야지 사진 찍기까지 기다려야지 사진 찍기까지 기다려야지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 어 그 여자가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서 올리고 그 전에 먹으면 안 돼? 어 그 형 또 하트 눌러야 돼 아 내가 또 하트를 눌러야 돼? 어 하트 누르고 그냥 그때면 밥 먹을 수 있지 아 그때부터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안되지 어 아 기다려야 돼 계속 어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보고 어 어 어 하트 많이 받았어 어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듯이야 아 하트를 많이 받아야지 어 어 어 그럼 내가 그 사진을 찍기 전에 내가 갖다 준 게 잘못된 거네? 어 그치 어 그거 엄청 잘 못됐지 아니 내가 만났는데 귀엽다고 말한 게 잘못된 거야? 어 예쁘다고 해야지 예쁘다고 해야 돼? 어 아니 음식 먼저 떠다 준 게 잘못된 거야? 어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되지 나중에 공부하면 돼 나중에 공부하면 돼? 어 공부하면 돼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한국 여전히 못 만나 잠깐만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왜 제가 어제 소개팅을 했거든요 너무 귀엽길래 제가 아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귀엽다고 말한 건가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네요 제가 이게? 그럼 못 만나지 이거 못 만나구나 이거 못 만나구나 그러고 음은 못 넣지 한국에서 아니 그리고 음식 나왔을 때 맨에게 제가 먼저 이렇게 줬거든요? 그 인스타그램 찍을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이거 모양이 예쁜 사진이 잘 나오는데 그거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잘못된 건가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그런 남자 처음 보자마자 되게 귀엽다고 말하고 음식 바로 떠다 주면 그 남자 맞나요 혹시? 연락도 안 하셔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장애하는 소리를 나 이제 한국 여자 만날 때 너한테 물어볼게 그치 그치 나 이제 너한테 물어볼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말 좀 알려줘 어 알려줘 알겠지? 알줄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